서비스는 경기의 시작으로, 여기서는 포핸드 쇼트 서비스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포핸드 쇼트 서비스는 먼저 발꿈치를 약간 들고, 셔틀콕을 가슴 높이로 들고, 라켓을 뒤로 빼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임팩트의 요령은 뒤로 뺐던 라켓을 앞으로 가져가고, 셔틀콕을 넣으면서 손목의 스냅만으로 쳐서 보내면 됩니다. 볼러 수레의 요령은 가볍게 전방으로 라켓을 보내고, 곧바로 준비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쇼트 서비스의 연속 동작을 보통의 속도로 보겠습니다.